이스라엘 이게 노래 제목이 뭔가요? 앵매기지 앵매기? 앵매기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액을 막아낸다 소리지. 집안에 액을 막아낸다고. 어느 때 부르는 노래지요? 정을 따로 부르는 노래지. 정을 부르기. 정을 부르기 뭐 하시면서 부른나요? 농악침서. 왜 불러요, 근데요? 악을, 악을 이렇게 소멸하는 것이지. 그때는 이제 뭐 있느냐, 이게 마루에다, 이게 마루에다 상과 쳐서 쌀 한 말 갖다 놓고 또 마루 위에다 이게 밥식기, 대주 밥식기. 밥식기에다 이제 이렇게 촛불 켜 놓고 거기다 돈도 이제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집, 말이자면 앙증이 철도 오고 말이지 그랬지. 한 집만 해요? 아니, 집집만 하고 돌아가면 다 다 있지. 그 옛날에는 말이자면 이렇게 지신 받기라고 차에 차에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만 하고 농악관 쳐줬어. 요즘 더 하세요? 요즘은 아니야. 탕산푸드 쓴 자 탕산푸스나 치고 그러고 끝나. 에헤드 아기야 아기경차 아기로구나 정월, 지월 듣는 내가 건 삼월 삼질로 박아내고 삼월, 사월 듣는 내가 건 오월 단호질로 박아내고 5월, 6월 듣는 내가 건 7월 칠석으로 박아내고 7월, 8월 듣는 내가 건 9월 9일로 박아내고 9월, 10월 듣는 내가 건 동질딸 동질날로 박아내고 10월, 10월, 11월 듣는 내가 건 3달 금으로 박아내세. 에헤드 아기야 아기경차 아기로구나 물로 가면은 유황님 내가 박아내고 산으로 가면은 산신님 내가 박아내고 7월 가면은 실 때 장군이 박아내고 에헤드 아기야 아기경차 아기로구나 앙자아아 이게 사람 방에서 놀면서 배웠지 예전에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배웠나 봐요? 아, 뭐? 예전 우리 때만 해도 그게 방을 하나씩 앉아서 배웠어 근데, 배운 사람이 몇 분이잖아 다 배운다고 아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야 학교 다 다Ash니까 다 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에는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 하나도 없어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려보니까 그 뭐 경로당에도 안 가신다고 해서 경로당 가도 이런 것도 아니야 하면 좋은데 하트나 치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시끄럽게만 하지마 예전에는 그래도 모이기면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나 보죠? 안 있어 예전에는 그냥 사람방은 그냥 우문에 그냥 미워졌었어 미워져 그냥 방이 깍쳐가지고 그냥 텀베 핀다고 뭐라고 막 그랬어 목이 칼칼한 게 요즘에는요? 아 요즘은 사람방도 없어 사람방은 거의 모이는 장소는 양로당뿐이야 사람방이 어디가 있어? 예전에는 우리 동네 사람방이 백 군대가 있었어 일군대 집은 다 사람 썼지 예전에는 아이고 그냥 어떻게 재미가 없단 게 지금 옛날 생각이 좋아 옛날 한 것이 그리워 하로우님 예전에 지신받고 그럴 때요 그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가요? 지신받고 그러지 정월달이에요 한 번 한 게 1년에 한 번씩 있지 1년에 한 번 하면 그게 마을 잔치 없겠네 한마디로 그냥 집집마다 가면 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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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내 놓고 그냥 여기서 먹고 저 집 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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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집집마다 가서 먹었지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 게 그 집에서 내 놓은 게 아 참 조금씩이라도 다 먹어야지 얼큰하게 치워졌는데 뭐하믄? 그런 게 그냥 흥이겨서 막 흥청방청 그냥 그러면 돈 좀 더 많이 내 놓고 쌀 좀 더 많이 내 놓으면 앵매이 타려면 좀 길게 해주고 그래요? 아 그것은 없지만 더 이제 암환이도 성에 많이 내는 기분이 좋은 게 농악도 한참 더 길게 치고 그러지